송영식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이렇게 중년의 신사도 춤추게 만드는 박미연입니다. 그러면 송영식 박수 주세요 송영식 박수 자 그러면 방금 보내드린 채워치고 요즘 여러분이 너무 많이 좋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올해 감사합니다. 보내드린 게 먼저 채워치고 오늘의 술이 너무 아냐 이 가슴에 단 한 눈물이나 외로움에 은은한 자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맹세 공동병에 도전과 오로라 힘이 흔들려 어디든지 달려온 니가 정말 최고 친구야 새 차 네 맘이 불어도 험셋은 바라가 다르죠 함께 있어 난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저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아냐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친구 친구 소녀원 여러분의 친구 친구 오늘은 술이 너무 하려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부은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본덕 명예도 별것 없더라 힘이 눈대 기대면 아낌없이 감싸지 네가 정말 최고 진부야 세상이 바람이 불어도 벅쌤 뭐라 하나도 그리스도 같은 날은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사랑다 친구야 사랑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하려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하려 오늘은 술이 너무 하려 신경 fringe spin 행복한 명절에 계시고 부모님과 또 고향을 성도하시면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향기 맡으며 사랑 가득한 번만큼 내 고향 적는 땅에서 살으리라 살으리라 내 사랑 향기 맡으며 추억 가득한 번만큼 내 고향 적는 땅에서 왕도산 벌리네 찬란한 해가니만 꽃바람 시냇물에 내 몸을 적신다 고고고 사랑하는 사랑 어서 어서 부모님 품속 같은 고향으로 바라나는 사랑 없어서 남이 우리 손이 내 친구 잘 있던지 그 이름 불러보라 내 친구 잘 있던지 부모님 품속에 내 몸을 던지던 내 마음을 던지던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랑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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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으로 사랑하는 사랑 어서 어서 남이 몸이 숨쉬게 남이 몸이 숨쉬게 남이 몸이 숨쉬게 걱정드신 바이파이 하시라던지 마지막 후기를 보내드리고요 박미연 우리 손장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선장님 제자 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좋은 일도 많으실거고 좋은 가수들도 가끔씩 찾아올겁니다 모쪼록 많은 주위에 알려주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추석 명절 잘 셋으셔서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으세요 머리 오른쪽 손대수고 손뼉 주십니다 강원 한 설정 나름덮 네스 넷 넷 예스 넷 넷 넷 넷 넷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야 사랑의 이 영광을 향한 지도 떠나가는 여자야 부른 줄 알았지 착각하지마 너를 잡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하다가 너뿐이 너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서 견뎌는 걸 배워라 그 후에 가거나 행복해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사랑의 금액제를 나눈 너라고 돌아선 남자야 나를 떠난 건 너희의 실수야 속이 변한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하다가 너뿐이 너냐 너보다 잘난 남자 너보다 멋진 남자 만나서 견뎌는 걸 후에 가거나 잘 살아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선명치시면서 웃기면서 웃기면서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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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야 선명의 그 약속을 낭땡땡땡치고 떠난 옷가 능겨져야 꿈쯤 아랍지 착각하지마 너부를 참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하다가 너뿐이 너냐 너뿐이 너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뿐한 호울 여자 맘만 생각되는 걸 너희의 가거나 행복해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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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 아랍지 igkeit 예, 나 젠정들 하시고 이제 앉으세요 약속된 게 여기서 끝났어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특히 소명씨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개강 첫날 뭐든지 첫사랑 첫 남자 첫 수업에서 먹는 그 가수 우리는 항상 팬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명씨 노래 주옥같은 신곡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2, 3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곡을 부르기만 했지 곡은 간간히 쓰기는 했으나 이번에 백곡을 창작을 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열정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 중에서 정말 주옥같은 노래만 쩍쩍 뽑아서 여러분한테 전술을 해드릴 테니까 애국가처럼 교가처럼 줄줄줄 약속하시죠? 그러는 날엔 또 우리 소명씨가 반드시 자녀와 줄 거라고 믿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ol 업로드 전 열정 Turbo